네 강포로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장중에 5% 정도 떨어지면서 되게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나 마이크론의 관계는 어떻게 있길래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 마이크론이 고가를 돌파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시세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고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국이 안정되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봅시다. 주말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중동 불안이 재점화될 수 있다.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환율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가 유가를 보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에요? 85불에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어저께는 유가가 내렸어요. 중동 불안이 만약에 가속화되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유가가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 못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만약에 뭐 진짜 뭐 한 120불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가 발생합니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지죠. 유가는 원래 고가 80불 그리고 저가 60불 이 안에서 놉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이랬을 때는 60불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무언가 좀 그 중동 쪽에 불안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80불 이하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유가가 80불에서 조금 더 높아져서 85불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유가가 85불이다. 그러면 중동 쪽에 불안 요인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삼성전자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안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 봤을 때 나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 보세요. 환율을 다시 봅니다. 환율을 다시 보면 지금 1396원이죠. 1396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볼게요. USD 이렇게 보면 1년치 한번 보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1300원을 돌파한 게 대략 한 올해 초? 그 정도인데 한 100원 정도 점프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에 10원씩 띕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수출 기업한테는 호재다.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높아지면서 시장 위험을 확 주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누가 만들었어요? 연준에서 만들었죠. 금융위기를 막을 쪽이 어디예요? 연준입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높아지면서 다른 상대국들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건 미국 측에도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연준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연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서 이란 중동 불안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있긴 있는데 그 사전에 보면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통제 가능하다. 통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높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수출 기업들. 한국 기준에서 수출 기업들. 그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됐어요? 높은 환율단에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1조 원 이상의 실적이 나왔다. 그런 부분이 어디로 가요? 하나마이크론으로 간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환율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오늘 밤에는 많이 나올 겁니다. 시장도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도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는 아마 언론에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은 어떤 의미에서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SK 하이닉스.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했다. 그런 근거가 될 뿐이지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반도체가 다시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고 상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가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점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종목을 국략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DI입니다. DI 오늘 16% 빠지죠.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급등세가 나왔는데 애초에 먼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고가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나온다. 그 시세가 18%, 22%, 26%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해를 하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고가 돌파 구간 7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 4월 16일이죠. 시장감에서 8시 50분. 시장감에서 8시 50분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석유. 그렇죠. 중동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죠.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물론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대장주를 보잖아요. 흥구 석유 밑에 오늘도 공략했지만 어때요?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공략 구간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면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지금 불안 요인이 실제 종목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저는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타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요 내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제가 몇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환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뭐 뭐 상황이 악화돼서 금융위기로 번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타점 잡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겁니다. 시장이 급락하지만 걱정할 게 없다. 만약에 내가 약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왔고 하나 마이크론의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마이크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하면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 중동 불안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박살이 나잖아요. 한 번 더 올랐다가 그 다음에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외봉으로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이유인 그렇죠 이유 뭐예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달러를 강하게 가지고 가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그런 좀 부담 요인들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제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주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